의암호 기적의 생존자 크리천 과건복시 의암댐 20통과 13킬로미터 떠내려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도민일보에 의하면 2020년 8월 6일 발생한 의암호 참사는 춘천시민을 비롯한 모두에게 비극이고 아픕니다.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반경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경찰정 한 척 행정선 한 척 구명정 한 척이 전복돼 승산했던 8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은 자력탈출했고 1명은 구조됐으나 5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수문이 열린 의암댐을 통과해 13킬로미터를 떠내려가고도 살아남은 기적적인 사례도 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곽원복시가 23일 강원 도민일보사를 방문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첫번째, 건강상태는 퇴원한지 얼마 안됐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정신적인 충격이 아직 있다. 두번째, 사고 당시의 상황은 작업선 후미에 타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물 밑에서 시커먼 것이 올라와 배가 뒤집어진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일반 장화와 바지와 상의가 구분된 비옷을 입고 나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바지와 상의가 구분돼 상대적으로 물속에서 견디기 쉬웠던 것 같다. 긴 우비를 입으면 물이 옷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워져 가라앉을 수 있다. 세번째, 의암댐을 통과했는데 그 당시가 생각나는지 배가 전복되고 보니까 바로 제 옆에 실종된 A씨가 빨간 양동이를 들고 있길래 그거 들고 있으면 죽어, 구명조기부터 챙겨 라고 했다. 스티로폼이 떠내려오길래 그쪽으로 밀어줬다. 그 친구와 나는 열두 살 차이 띠동갑이다. 당시 의암호 유석이 매우 빨랐다. 스티로폼을 밀어주니 그 반동으로 순식간에 내가 의암댐 앞까지 와버렸다. 수문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았다. 육군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그 당시 훈련받은 대로 얼굴을 가리고 눈과 귀를 막았다. 마치 엄마 뱃속에 태아가 감겨 있듯이 몸을 최대한 웅크리니 쑥 들어가면서 몸이 돌기 시작했다. 투닥투닥 부딪히는데 뭐가 뭔지 모른다. 하여간 몸이 벌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해 내려갔다.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부터 25까지 세니까 물이 용서슴처고 갑자기 주변이 환해졌다. 살았구나 싶었다. 네 번째 수문에서 빠져나온 뒤의 상황은 주변 동료들을 향해 족히 놓지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계속 외쳐댔다. 나는 중간에 내려오는 스티로폼을 잡아 가슴에 대고 있었다. 평소에 교회에 다녀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반복했다. 강촌까지만 가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었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했는지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날 보지는 못했다. 남이섬까지만 가면 된다고 판단해 강촌 펜션 쪽을 지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한 아주머니가 발견하고 우선을 집어던지더니 휴대폰을 찾는 듯한 모습을 봤다. 다시 한번 살았구나 했다. 다섯번째 김현도 대표가 발견해 구조 의인 김현도씨. 갑자기 배가 보였다. 나도 손을 들어서 살려달라고 했다. 배가 속력을 내는 소리가 났다. 물결이 하도새 배가 나한테 가까이 오질 못했다. 주변을 돌면서 정신있지요. 수영할 줄 않아요. 계속 말을 걸어줬다. 선장이 수영할 생각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확 잡아챘다. 간신히 보트를 잡고 올라서니 그때부터 저체온증이 너무 심해 무척 추웠다. 구해주신 선장님과 직원분들이 계속 마사지도 해주고 정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셨다. 선장님도 오랫동안 배를 운전했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 여섯번째 구조되자마자 시청과 목사님께 전화했다. 기간제 근로자다. 춘천시 환경과에 전화해달라고 했고 다른 분들의 안부를 물었다. 가장 먼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생각났다. 전화 드렸더니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목사님이 우셨다. 저를 알아봐준 우산을 쓴 아주머니도 보고 싶고 배를 타고 저를 구하러 와주신 김현도 선장님도 너무 감사하다. 일곱번째 동료들 중 한 명은 실종상태. 이 애석한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같이 일한지는 한 달 남짓됐지만 다들 친하게 지냈다. 좋은 소식을 기도한다. 여덟번째 제2의 인생. 땜을 통과하고도 손등 조금 까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다는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선 착하게 살아야 하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말자. 삶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생활 신조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독교적인 믿음이 더 확고해졌다.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적은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바로 이 기적의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크리스천TV였습니다.